네 5분 후에 슛 들어갑니다 핀잎이 너무 귀엽다 진짜 알파다파 월드란드 이거 밤 조금 늦었어요 이런 거 좀 야야 말로만 그러지 말고 신청을 해 어딜? 천하제일 귀절대회 오마이도 누구에게나 오고오고 내가 아기가 제일 귀엽죠? 자 그렇다면 주저 말고 참가하세요 제1회 애니멀 밥의 오마이갓 오마이도 천하제일 귀여워서 귀절대회 총 상금 2천만 원을 차지할 우리의 최강 휘오미 왕은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참가 방법 및 자세한 사항은 유튜브 채널 애니멀바에서 확인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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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